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얼마나 가겠나 무슨 큰 병고를 겪지는 않겠나 재정을 동원해서 땜질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 철학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데 경제적 파국 상황으로 내몰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에 정부가 4조 674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목말로 하는 사실은 이 가운데 3조 1천억 그러니까 총지원금의 66.32%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현금을 이자를 지불하면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빌려가지고 실업급여에 투입하는 액수가 무려 3조 1천억 정도입니다. 공공자금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이전에 적립했던 금액을 환수하거나 여유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재원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직접 발행해서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도 빌려줄 돈이 충분하지 않고 또 빌려줄 돈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상황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모습입니다. 5월달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해서 정확하게 1조 1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실업 때문에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업급여 제도가 갖고 있는 명점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해고가 되고 일을 하고 해고가 돼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철없는 경제정책에다가 우한 배렘의 장기화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에서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막대한 재정을 퍼모어 가지고 실업급여를 운영해야 되고 실업급여는 마치 눈덩어리가 불어나는 것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려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입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특수고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술인들도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새롭게 편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금에 기여하는 몫보다도 기금을 빼가는 몫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용기금이 만성적인 적자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국채를 수조에서 수십조를 발행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정에 대한 수요는 마치 곱이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론 몰이가 심상치 않음을 염두에 두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학교가 등록금을 반하는 그 차액만큼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부와 민주당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봅니다.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끌 수 있다면 단기적인 고통을 좀 완화할 수 있다면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별일 있겠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별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별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 비용을 치룬다는 경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 비용을 치룬다는 것은 가정문이 아니고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3차 추가 경쟁 예산안대로 23조 8천억의 국채가 발행되게 되면 1년 사이의 국가 채무는 100조 원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금년도 성장률 0%로 가정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에서 갑자기 44%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보수적인 최저치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먼저 날아올 청구서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설마하지만 비용 청구서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주에 마침내 경고를 했습니다. 3년 안에 국가 채무 비율이 46%를 넘었으면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가 어렵다. 46%는 훨씬 더 심하게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3년 안에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맨 번째 발생한 것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다음으로 해외 차입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정해진 술수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금융시장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물 위기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외환위기나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신용등급 강등을 맞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내피부를 통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도가 높고 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복지 비용 때문에 재정 수요는 증가하지만 채무를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국가의 생산 동력이 점점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민간 부채가 국제적인 수준을 미뤄볼 때 과다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문정부가 재정으로 절긴 파티는 임기 내에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파열음이 다행히 피할 수 있다면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돈을 쓴다는 원칙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법칙을 잊어버린 사회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겪고 나서야 그것을 알았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침 신문을 펼지 못하 재정에 대한 그런 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상황들은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방만한 국가의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건시켜야 된다고 믿는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런 철학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은 일단 빚을 한번 지게 되면 민간 부채든 국가 부채든 갚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빚이라는 것이 과중하고 그다음에 한번 얻게 되면 상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